고막을 틀어라, 렛츠고, 털어라! 말 그대로 듣고 계시는 쇼다른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들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낸 곧단코너 오늘 이분들의 신곡과 그리고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알차게 꽉차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막을 틀어라, 오늘의 주인공은 24인조에서 12인조 유닛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힙하고, 더 카리스마 넘치게 돌아온 TRIPLE S 비저너리 비즈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Hi TRIPLE S 안녕하세요 TRIPLE S 비비입니다 네 분이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한 번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의 잘생김을 맡고 있는 S14 소연입니다. 잘생김. 잘생김이라니요 예쁜데. 예쁘고 잘생김. 너무 잘생겼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의 앙큼고양이 나경입니다. 앙큼고양이. 앙큼고양이. 앙큼고양.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의 SC무 요신위입니다. 신위.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S의 레스호판더 코토네입니다. 코토네까지. 우리 신위하고 코토네는 외국인 멤버인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디 국적이세요? 저는 중국인입니다. 신위는 중국 멤버고요. 저는 일본 토큐에서 왔습니다. 코토네는 일본 멤버이시네요. 국적 멤버네요. 소연씨랑 나경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저는 경상도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 창원인가? 네 창원입니다 아 창원이네 소연이는 어디가? 어디가? 네 잠실에서 왔습니다 잠실이가! 잠실이구나 잠실! 잠실로 묻어야겠지 우리 때는 잠실이 이걸로 유명했다 잠실 묻어야겠지 우리 소연 양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아예 모르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소연씨 오늘이 두번째 출연 두번째에요 5월에 트리플에서 완전체를 홍보하러 왔었는데요 맞아요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같이 오니까 어때요? 세분의 멤버들 같이 오니까 저번엔 첫번째라서 너무 떨렸는데 좀 여유있어요? 나름 좀 여유있어요? 좀 선배다 팁을 좀 줬나요 소연씨가? 팁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 맞아요 나오는대로 해라 프로듀쇼는 자연스러운게 최고에요 모르게 신경쓰지 말고 가리지 말고 쭉쭉 하고싶으면 하면 된다 원래 12인조 중에 4분이 대표해서 왔는데 기준이 뭔가요? 뽑힌 이유? 솔직하게 아경씨 예쁜애들만 온거같습니다 아 당당하다 아 당당해 아 당당해요 우리 코토네 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사실 24명 다 예뻐가지고 네 그중에서 예쁜애 중에 더 예쁜애가 온거에요? 예쁜애 중에 더 예쁜애가 왔다 4명 특히 오늘 더 빛나는 4명이 네 찾아와줬군요 그렇습니다 트리플엑스가 이제 24인조잖아요 12명은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유닛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요 소연씨 아 네 이번에는 저희가 댄스 유닛이라는 주제로 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아 투표? 네 이번에 이렇게 12명이 뽑혀서 댄스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번 유닛은 댄스를 잘하는 그럼 퍼포먼스가 아주 멋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가 맥히겠네요 아니 그 팀 이름이 제가 이제 트리플엑스 비저널리 비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거 무슨 뜻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저널리 비전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네 비전이라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비전이죠 그 비전 맞습니다 네 그 비전이고 뭐 텔레비전이요? 비전? 음 생각나는 대로 보시면 돼요 아 배웠던 게 까먹은 건가요? 네 블랙아웃이 갔나요? 앞을 내다본다 어 네 계획과 전망을 내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비저널이 비전인 것 같아요 어 비저널 비전 이게 무슨 얘기죠? 어 무슨 얘기입니까? 맞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트리플엑스의 미래다 아 미래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하하하하 그러면 지금 나머지 뽑히지 않은 열두 명은 과거 어 또 새로운 미래 어 더 나은 미래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리고 표기할 때가 좀 특이해요 비저네리에 엔 다음에 에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골뱅이가 들어갔답니다 골뱅이를 썼어요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혹시 씬이는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한지? 어 토네는 알고 있을 거 같아요 아 토네가 알고 있을 거 같아요 아 갑자기 마이크를 넘깁니다 아 마이크를 넘깁니다 마이크 넘기신 거군요 어 아 이제 왜냐면 그냥 A를 쓰는 것보다 골뱅이로 쓰는 게 더 깔끔하고 멋이 있고 있어보이고 이메일 할 때 조금 쓰기 조금 쓸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약간 팬분들이 이메일 할 때 추천할 수 있게끔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SNS에서 태그 할 때도 많이 쓰고 많이 쓰니까 어 소연장은 뭐 알고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나요? 아유 사실 그냥 뭐 멋있어 보이려고 대표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역시 대표님 역시 대표님의 뜻이죠 아 대표님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어 야 자 그 어떤 이게 사실 그 유닛을 하면은 또 함께하다 유닛을 계속 만들면은 좋은 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어떤 점이 또 이렇게 어 좋아요 이번 유닛은 일단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누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네 스물네명에서 이제 많이 짧아질 거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제가 4인조랑 12인조랑 완전체까지 제가 다 해봤잖아요 와 근데 4인조 일단은 말하신 대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요되는 게 덜하고 잠을 더 잘 수 있다 네 그게 팩트고요 나이스 조용하고 근데 이제 12명 지금 12명이거든요 적당히 시끄럽고 그리고 조금 의기투합이 잘되고 의기투합이 잘되고 그런 거 같고 완전체는 일단은 인원수가 한 학급이다 보니까 요즘에 한 학급이 24명 막 20명 초반이거나 안 되는데 20명 안 되는데 15명 되는데 18명 막 17명 막 이러는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 시끄럽고 그리고 좋은 점이에요 시끄러워서 되게 솔직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활력이지 뭐 활력 자 이제 홍보해 봅시다 네 티프레스 베이비 어떤 곡을 들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히터플로우라는 제목의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히터플로우를 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시도해보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이게 행동이잖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히터플로우를 안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바닥을 밟는 안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바닥에 나만 하진 않겠네 그러니까요 가을에 딱 어울리는 추수하고 나서 땅을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단단해야 또 예예 근데 형 곡을 들었을 때 초기란 게 있죠 반응이 몸에 반응이 또 올 거 아닙니까 이 곡은 어땠어요 멤버들이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된다 안 된다 또는 뭐 그래 그래 니네가 유닛으로 활동한 노래야 딱 처음 들었을 때 들어보렴 꽃도네 어땠어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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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완전 인트로 들었을 때 되게 완전 임팩트 같았어요 인트로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다 이거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다 이거다 신이 어땠어요 저는 이거다 보다는 처음 들을 때 약간 우리 원래 해본 적이 없는 장르라 장르가 조금 그래서 이게 될까 뭐 이런 약간 의구심 정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통과할 수 있어요 연습할려면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들을수록 더 좋아지고 그랬나봐요 낙이형 어땠어요 저는 이걸 가이드로 먼저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오 이건 딱 댄스곡이다 이 유닛에 맞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진짜 리듬감 있게 잘 살릴 수 있는 곡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조금 도전적이에요 저희가 원래 하던 곡들이랑 완전 달라서 이거를 저희 팬분들은 또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했네요 우리 소윤이형은 어때요? 어 딱 뒤에 불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상상이 되면서 상상이 됐어 불나는 장면들이 이번에 뮤비가 좀 멋있게 나오겠다 뮤비 상상까지 또 네 이야 그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노래 한번 듣고 갑시다 일단 예예예 녹음방송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어떻다 이렇게 여러분의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뭐 살짝 퍼포먼스가 솔직히 조금만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준비가 예예 어떤 뭐 후렴 부분이라도 조금만 보여줄 수 있으면 노래 나갈 때 포인트 한 부라도 예 좀 보겠습니다 자 샵에 1088로 여러분들 후기 문자 1인당 하나씩 다 보내요 무조건 자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트리플 에세 VV hit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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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터플로워 트리플S의 VV 아니 트리플SVV의 히터플로워입니다. 아무리 저희는 살짝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바닥 나만 하지 않네요. 파워풀합니다. 사뿐히 질어밟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노래가. 문자가 0302님이 비트가 귀에 쏙쏙 박혀서 좋아요. 히트예감 하셨습니다. 소연씨부터 하나씩 문자를 읽어볼까요? 네. 7712님 중독성이 최고. 열이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파워풀할 줄 몰랐어요. 쩌라 쩌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추는 거 봐봐. 잠깐 뭘 짜드리고 그냥 동선부터 완벽하게. 다음 문자도 우리 소연씨. 아니 아니 나경씨. 네. 7770님 보이그룹 못지않게 절도 있는 무대 안무 멋있어요. 노래도 힘차네요. 스포스폼. 퍼포먼스가 되게 힙했어요. 좋았어요. 진희 괜찮겠어요 문자? 우쿵22 너무 잘생겼다는 말 완전 공감 예쁜데 잘생겼어요. 맞아요 공감돼요. 예쁜데 멋있어. 진정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냥 너무 멋지고 이쁘요. 대박날들 해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커토네. 4820님 현장인데 다들 너무 이쁘네요. 일본 마니토구 미나토구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 어디 계세요? 어 진짜요? 어머. 미나토구에서 오셨대. 미나토구가 어디에. 일본에 사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신대요. 왔다 갔다 가.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갔다. 커토네 왔다 하네. 미나토구. 다음 문자도 또. 네 0971님. 트리플S 너무 팬인데 오늘 만나게 돼서 영광이에요. 손이 너무 떨려요. 이번 신곡 완전 힙합 전사. 박소연 찢었다. 마침 박소연 씨가 읽었네요. 마침 읽었네요. 찢었네요. 타이밍 철미였네요. 나경 씨. 032. 죄송해요. 제가 글을 잘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해요. 저 창원분이신데 그러면. 글이 아니고 지금 숫자를 뭐고 계셨는데. 언니가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요. 천천히 한번 해봐요. 0302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합격이. 전 참시에서 다들 너무 귀여웠어요. 일종의 학교처럼 숙소 생활하는 거 인상 깊게 봤어요. 실제로 컬투쇼 와서 보니 너무 예뻐요. 우리 딸내미도 언니들처럼 잘 자라나거라. 그러니까. 귀여워. 여기 따님이랑 같이. 생방을 같이 하고 지금 녹음도 같이 해서 상당히 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인데. 생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들 보니까 너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웃음을 찾았어요. 트랩프레스가 직전 활동곡이죠. 걸스 네버 다이로 음악방송 1위를 했습니다. 이번 신곡도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힛더플로워의 목표. 목표. 코톤에. 그래도 다시 1위를 하고 싶고. 이제 저희가 댄스 유닛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틱톡이나 그런 뭔가. 짤리 막 돌아다녀야지. 돌아다녀야지. 그런 데서 약간 유행시킬 수 있게. 그런 거에 목표입니다. 그걸 또 노려서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포인트 있어요? 따라할 만한 거? 챌린지를 하거나 뭐. 약간 마지막 사비? 네. 마지막 사비. 마지막 사비. 노래와 함께 좀 누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쉽게 할 수 있나? 나 못 틀. 아. 아 불편해서 못 틀. 옷이 좀 불편해. 코톤이는 옷이 좀 불편해서 못 타겠대요. 동생이 불편하대요. 메인댄스 한번. 어깨고 끝나켜. 메인댄스가 살짝. 우리 나경씨가. 그럼 알려주세요. 어떤 동작인지. 상체만 해도 되고. 이렇게 치는 동작인데. 허공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여기에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 불집히는. 약간 부채전한 느낌이네. 어 불집히고. 허공을 치는 거예요. 무대 대신에 허공을 치는 이런 느낌. 양팔로.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치고. 또. 네. 이것도 대각선으로 치고. 이렇게 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노래와 함께 조금만 보여줬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노래를 누가 좀 불러주세요. 멤버들이 불러주세요. 어깨 운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수수진 희터 플러어 헬터 플러어 아 힙하다. 힙하네요 아 이게 힙하다는 말이 이런 거네요 힙합전사 여전사 잘못하면 에어로빅 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그래 한번 한번 해봐야겠어요 해보세요 안 해버릇하니까 몸이 굳더라고 많이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복구덩이 좀 한번 채린지 한번 해주세요 무조건 한번 흔들어 제껴봐야겠어요 아니 나경씨가 가수 비비의 친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뭘 해 replied 맞아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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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ي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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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ader 반양객 신동생이야? 언니랑 몇 살 차이인거에요 언니랑 4살 차이 나요 언니 성격이 어때요 실제로 비비는 어떻습니까 자매끼리는 어때요 궁금해서 현실 자매 궁금합니다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살아가지고 덜 수사오는 것 같고 좀 더 가끔보니까 애틋하고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같이 자라면서는? 많이 치고받고 싸웠죠. 남들처럼. 4살 차인데?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4살 차이면 좀 힘들긴 한데. 약간 눈빛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약간 느낌이 있네요. 보니까. 네. 제가 조금 냉한 눈빛이 있어요. 조금 무표정일 때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약간 차도녀 느낌이 싹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언니가 밤량갱으로 대박이 왔는데. 그 이유로 밤량갱 전과 후가 언니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언니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달라졌어요. 왜요? 아니 예능 같은 거 찍을 때마다 밤량갱을 저희 언니보다 더 많이 불렀었어요. 아 동생이니까 불러달라고. 제 노래보다 밤량갱을 더 많이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를게요. 뭐요? 부르고 싶었어? 한 손 좀 불러주세요. 네. 또 나는 기대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다디당 김나갱. 음정이 다 나갔는데. 나경씨 목소리로 부르는 밤량갱도 매력이 있네요. 매력 좋네요. 음색 느낌 있구요. 김나갱 귀엽네요. 마지막에 김나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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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갱. 김나갱. 우리 신희씨가 또 있네요. 신희씨는 미국 유학파.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네. 어디 대학교? 저는 버클리 컬리즈 오브 뮤직. 버클리 음대. 버클리. 버클리 컬리즈 오브 뮤직. 버클리 음대. 버클리 음대. 버클리 음대. 근데 뭘 전공하셨는데? 저는 연기 전공해요. 어? 전공 연기에요? 버클리 음대에도 연기가 있어요? 그 버클리 컬리즈 오브 뮤직. 우리 학교이랑 그 보스턴 컨셔리테리 앱 버클리 두 학교 지금 파트였어요. 그쪽의 연기 쪽 파트로 갔구나.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테이프레스를 합류가 된 겁니까? 한국은 어떻게? 오디션을 본거에요 본인이? 네 맞습니다. 사실은 캐스팅 못 받아요. 내가 직접 먼저 회사한테 연락 왔어요. 진짜? 보셔 보겠다. 보고 싶다 오디션을. 네 왜냐면 진짜 아이돌이 다시 도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인생을 기회를 다 잡아야 돼. 본인이 직접 잡아야 돼. 직접 잡아야 돼. 그래서 먼저 용기에게 그냥 회사한테 연락 왔어요. 멋있다. 그렇게 도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나도 도전 된 거잖아. 알겠습니다. 도전했으니까 기회가 왔겠죠. 네. 아 그럼 똑같은 건가요? 코토네 씨도. 코토네는 어떤 기회로? 이렇게 기회를 좀. 저도 약간 언니랑 똑같이. 그때는 회사에 권식 계정이 없어서. 홈페이지만 있었는데. 그때 홈페이지 밑에 가면 이제. 뭐지? 전화번호랑 이메일. 그게 있었나요? 거기다 연락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냥. 안되겠지. 해서 그냥. 오늘 뭐. 저는 뭐 보입니다. 어디 좀 볼 수 있냐. 물어봤는데. 딱 그 시기에 대표님이 일본에 계신다 해가지고. 오. 직접 봐서. 이것도 완전히. 한방에 합격. 네. 맞습니다. 인연이네요. 진짜로. 될 거는 되는 거야. 대박이네. 진짜로.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해요. 대표님도 딱 보자마자. 지금 오셨을 거예요. 됐어. 됐어. 합류.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코토네 씨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뭘 보고 연습하셨나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저는 그냥 독학으로 다 배우고 했는데. 어떻게 독학. 아니 지금 나경 씨보다 한국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숫자를 잘.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약간 한국 예능 같은 거 많이 봐서. 예능을 많이 봐서 들었어? 네 맞습니다. 어떤 예능을 봤는데 공부가 됐어요? 저는 슈퍼맨을 돌아왔다. 슈퍼맨? 네. 애기들이 하는 말을 따라해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오히려 예쁘고 고운 말을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됐겠네. 예쁜 말 배우고. 걔네들이랑 같이 컸구나. 맞아요. 동갑 친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말을 배워가잖아 걔네들이 거기서. 슈퍼맨에서 섭외 좀 들어오겠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슈퍼맨 그렇게 팬이라면서요. 코토네 좀 나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502님. 비비 박서연님. 너무 예뻐요. 수식어 잘생기면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인가요? 완전 인형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하셨네요. 안 그래도 박서연씨. 목소리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할 것 같아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지금 최대한 높게 내고 있는데. 평소에 좀 많이 낮아가지고. 저음? 너무 좋은데요 왜요? 평소에 편하게 내면 어떤 정도 낮은데요? 저희 사실 저희 남자들 중에서 저희도 둘. 목소리가 아주. 완전 동굴. 저음이라. 네 저도. 저음인데. 우리도 방송톤으로. 아 그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올리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거고요. 그냥 가만히 얘기하면 우리도 목소리가 이렇단 말이죠. 네 많이 낮아서. 아 그렇군요. 셋서만 얘기를 한 번. 분위기가 없앨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톤을 높일지 못하고 있네요. 감사하고. 라디오 밤에 심야 DJ 이런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DJ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와. 약간 같이 라디오 끝내면 다 재워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름 자체가 DJ 이름이에요. 박소연. 선배님. 하고 싶기도 하나봐요 DJ를. 네 저 원래도 이렇게 혼자. 일반인일 때도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게 켜가지고. 목소리만 해서. 연습하고 막 그랬어? 네 소통하고 팬분들이랑. 연습하고. 이밤에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오프닝 멘트도 있었어요 혹시? 꼭 있는데. 해봐 해봐 해봐. 나도 있었어 옛날에. 우리 다 있거든. 라디오 DJ 막 꿈을 꾸며서 막 했던 적이 있거든. 저는 이제 노래 추천을 되게 좋아해서. 매일매일 그날 이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음악을 가지고. 그러니까죠. 오늘 한 번 해. 본인 노래도 좋고. 라디오를 듣고 있어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들을 노래 히터플로우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좋은 밤 보내요. 안녕. 와우. 좋아요. 그려집니다 약간 또. 얘기를 하시는 모습들이. 선배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와요. 100% 올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그 일본 미라토코에서 오셨다는 4820님이. 나경님. 어? 나경님 아버지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버님이랑 여행을 왜 가요. 아 잠시만. 마이클. 아 진짜. 아버님이 여행 가야 되세요? 네. 진짜요? 와 대박. 여행 가. 대박. 를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혹시 따님 자랑을 하던가요? 따님 한 번도 자랑 안 하고요. 그. 그. 그게 아니고 비비님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하셨어. 너무너무 그 따님에게 혹시나 폐가 될까봐가. 이야기를 잘 안 하시고. 어떤 공연장에도 안 나타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네. 비비님도 제가 많이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찍었어요. 나중에 일요일 이후에 보내드리네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여행. 아니 비비님 동생이시라니까. 아 비비이가 딸인 건 알고 있었어요? 비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아빠가 자랑은 했어요? 아니 안 했는데 저희가 알았고요. 그리고 동생분도 아이돌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아니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왜 가이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이드님이랑 제가 여행을 같이 갔어요. 아버님이 정말 가이드계에서 너무너무 신사적이시고. 너무 양심적이시고. 가이드계의 아이돌이더라. 가이드계의 아이돌. 어느 지역 가이드를. 너무 잘생겼어요. 저 나경씨보다 더 잘생겼어요. 네? 나경씨보다 더 멋져요. 알겠어요. 아닌데. 어디 가셨다가 만나신 거예요? 어느 지역. 지금 모든 나라를 다 갔어요. 아빠가. 본인이? 네. 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를 잡은 게 JD1이에요. 아버님이 어느 지역 가이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거의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본인. 인연이. 저는 미국도 가실 거고요. 아버님과? 네. 내가 같이 갔고. 아버님이 거의 뭐 세계적인 가이드네. 바다카스타르도 갔어요. 네? 바다카스타르도 갔어요. 진짜요? 바다카스타르도.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말해 봐서까지. 나경씨 되게 놀란 거 같아요. 아버님이 너무 멋져요. 진짜요? 네. 마이크를 그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잡으면 안 될까요?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 이거 들으면 진짜 좋아할 거 같아요. 아버님 가이드를 오래 하셨나 봐요. 진짜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아빠가 많은 나라를 다니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는데. 아. 가이드 하시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아. 딱 한 번 저 근데 가봤어요. 같이 한 번. 이거는 이러고.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신기하네요. 아버지가 현지 가이드를 하실 정도면 외국어도 되게 잘하시겠네요. 잘하세요. 나중에 진짜 멤버들이랑 이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네. 일본어도. 그래서 일본 멤버들이랑 일본어로도 하고.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중국어도 하시잖아요. 중국어도. 우와 대박. 우와 멋지시네 아버지. 저만 말을 좀 못 해요. 딸 말을 안 가르치셨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말을 못 하고. 왜 숫자도 안 가르치시게. 왜 그러셨을까. 너무 바깥으로 도셨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똑똑한 것도 불편하다. 너는 다 배우지 말아라. 너는 그냥 편하게 한국말만 해. 이렇게. 근데 아버님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면. 듣고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 아버님 여행하실 때 만나신 분 꽤 많겠네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광고를 하나 듣고 오도록 할 텐데. 네네. 광고요. 여기. 네. 계속 아버님 토크를 계속 사담을 이어갔었는데.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이 뭐. 예. 전국구가 아니고 세계적인. 예. 세계구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글로벌합니다. 예. 월클이죠. 월클. 네. 월클 가이드 월클가. 김나갱씨.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자 이렇게 우리 테이플SVV와 함께. 또 끝났어. 아.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 히터플로우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인사 좀 누가. 대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까 했던 거. 지금까지. 지금까지. 트리플SVV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플SVV와 문세윤이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네. 잘 가버려요. 저도 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KHOW.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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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ấ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